루터의 가장 중요한 동지 1497년 2월 독일 브레텐에서 태어난 멜랑이토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12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해서 2년 만에 학사 졸업장을 받았고 2년 뒤에는 디빙겐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세 때인 1518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로 취임해 마침내 루터와 2년을 맺게 되었죠. 당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다음 해였기 때문에 그는 이곳저곳에서 무섭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 루터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보름스 칭령이 반포된 상태에서 소르보누 대학이 루터 사상을 104가지로 정죄합니다. 이때 멜랑이토는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의 광포한 칭령을 논박함 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루터를 옹호하고 소르보누의 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멜랑이토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치밀하게 이론화하고 교리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 작품이자 루터교 신학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신학 총론은 죄와 율법, 은총, 성례전 등 이런 문제들을 바울 사상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루터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작은 책자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불멸의 고전이 될 만한 책이다 라고 격찬했으며 후에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를 주제로 논쟁할 때 루터가 이 책을 근거로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멜랑이토는 루터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학적 합의를 도출해 나갔고 152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루터와 같은 입장에서 대역을 부러지졌습니다. 그러던 1530년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오세가 종교 문제로 인한 제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여 개신교와 가톨릭 양측에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교황에 의해 파문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멜랑이토니 그를 대신해 제국의회에 참석했고 둘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유명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개신교 측의 신앙 고백서인데 총 28개조로 이루어졌고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부분인 1조에서 21조까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교리를 기술했고 뒷부분인 나머지 7개조, 즉 22조에서 28조는 가톨릭의 오류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신앙 고백서에 담긴 성만찬 해석은 개신교 진영 내부의 분열을 담고 있었는데요. 루터는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에 몸과 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소위 공제서를 주장한 반면에 즈빙글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또 다른 개혁자 마르틴 부처는 양자 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했고요. 결국 즈빙글리와 부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와 별도로 자신들이 따로 작성한 고백서를 제국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신학적 차이가 종교개혁 진영의 내분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갈등은 루터파 내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1548년 멜랑이토는 라이프치히 잠정안을 작성했습니다. 1547년 개신교 측과 가톨릭 측 사이에서 슈말칼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개신교 측이 패배한 후 가톨릭 측의 입장을 담은 잠정안이 제출됐고 다시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작성된 것이 라이프치히 잠정안입니다. 평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재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는 삼위일체 교리 같은 중요한 본질은 고수화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기꺼이 가톨릭 측의 입장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타협이라고 판단한 루터 추종자들은 멜랑이톤을 맹렬하게 비판했고 루터의 후계자였던 그는 루터파 내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1560년 6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평생 동지였던 루터의 묘 곁에 묻힙니다. 당대에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후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루터가 선두에서 개혁을 외치며 장벽을 허물면 멜랑이톤이 뒤따르면서 길을 닫고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루터의 마감했고 분열의 아픔을 잘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